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대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이태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대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달 7일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였던 만큼 똑같은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억 7백만 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2억 1,8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으로 북한의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이재명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비용 대납이 또다시 인정될지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초승선을